지금 방안내줘요. 밑에요. 오늘 사라져 있거든요. 4.7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4.7 대원 일명 슈트 복장 착용하겠습니다. 테트라포트 쪽에서 아마 사람이 추락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테트라포트 사이인지 아니면 테트라포트 앞쪽인지 바닷가에 넘치는 건 낭만만이 아닙니다. 파도나 헤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테트라포드. 하지만 아파트 2층 높이라 미끄러지면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밀물까지 들어오면 익사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깊게 깔린 어둠에 미끄러운 테트라포드는 대원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발목 같습니다. 제가 응급처 제할 수 있거든요. 응급고사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받아가지고 스프린트 되겠습니다. 너희들 가지러 와주세요. 예. 가서 그 것 좀 가져오세요. 저 주세요. 랜턴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스프린트 좀 주세요. 다리 잘 되겠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좁은 협곡처럼 어둡고 깊은 테트라포드의 바닥. 사고 당시의 아찔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미끄러운 표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건 힘이죠. 힘하면 또 구마적 원종 형님이죠. 그치고 없어요. 잡고 그쪽에 잡고. 이쪽으로 뺐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소방대원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바닷가에 조난당한 그분들 꺼내는 게 그게 실제 상황이지. 그게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들건, 들건 일로와, 들건 일로와. 자, 이리 와 올려주세요. 그쪽. 예? 자, 알겠습니다. 저 물러나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병원 가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보조되어 온다. 이렇게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끈끈한 동료에 사람을 구했다는 뿌듯함으로 한층 더 따뜻해진 소방서. 소방서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고정실도 고정실도 고정실도. 고정실도 고정실도. 고정실도 고정실도. 고정실도. 이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위치가 어디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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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간에 다 발이 있으면 아는 데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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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해운대에 있는 장산이라고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옥녀봉이라고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으로 가는 6분 농선쯤에 지금 반자가 있는 걸로 지금 그 6분 농선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럼 신속하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아 여기 선차 형제번호입니다 선차가 반영이요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것이 바로 산악사고입니다 하루 평균 20건이라고 하는데요 조난자 대부분이 기분에 취해 등산로를 벗어난 나홀로 등산객이라고 합니다 해운대 중심부에 위치한 장산 해발 600m가 넘는 데다 바위가 많아 조난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해운대 중심부에 위치한 장산 힘하면 빠지지 않는 원종 형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형은 아직 쓰러지겠다 형님 길에 전력도 떨어옵니다 일단 우리대로 어디 갑시다 제가 한 대 샷 많이 탔거든요 평소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어서 그 정도로 버텼지 진짜 일반인들은 못 버튼다니까 그 속도를 아니 구하러 가다가 내가 부족이 되게 생겼는데 아 형님은 중년의 희망 힘내세요 파이어 저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박기웅 대원 구조형 헬기가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절대 뒤처지면 안 됐고 이를 악물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신고하신분 계십니까 신고하신분 찾았어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박기웅 대원 박기웅 대원 연막탄 준비해 연막탄 박기웅 대원 연막탄 빨리해 2, 3 2, 3 2, 3 가방 가방 지금 정말 힘듭니다 구조하고 있는데 현재 연막탄을 피워서 저의 위치를 알게 되고 일기가 도착한 직전입니다 이제 부터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헬리콥터의 바람을 온몸으로 버티며 환자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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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원들도 비로소 안도합니다 폭풍우가 폭풍우가 일주일에 3일을 뛰는 운동을 하는데 여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사나 사나 수나 나 오늘 괜히 열심히 뛰는데 사나 사나 사나는 무조건 이제 박기웅 대원이 가는건데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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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담당이 아쉬운데 이거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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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네, 회원님 팀원장인데요 지금 애가 머리가 길러가지고 기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열상이 뭐예요? 바늘이랑 피를 제가 너무 무서워해서요 주사 맞는 거나 침 맞는 거를 좀 많이 못 보고요 제가 맞는 것도 싫어하고 맞는 걸 생각하면 살에 힘 빠지고 지난번 첫 출동에서 자해 환자를 접하게 된 우식군 극심한 공포로 환자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는데요 주안 가방은요? 다 챙겨갈게요 네 추리를 좀 심하시던가요? 일단 백경은 일단 백경은 백경은 포함를 해보고 нельзя 괜찮아 괜찮아 나 막... 누구 토하고 그러지는 않아 갑시다 정체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아니요 지금 아기가 걸을 수 있겠지? 하자 하자 씩씩하네 대기시간이 잘 하나도 있어요 네 언제 출근할게요? 그래도 집이? 집이 예 드라마에서 하는 거 같아요 어? 누구를? 어? 어? 기억은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나요? 동신해서 한마디 본거에 생각했는데 고맙다 수명씨 수명씨 안 오나 야 어디에요? 안 오나 안 오나 깨매야 되죠? 내가 깨매 봤어 내가 턱을 한번 깨매봤는데 진짜 안 아파 나 약속해 정말로 어 진짜 이거는 내가 약속해 깨매는 건 안 아파 근데 깨매 깨매기 전에가 따끔해 이 정도 마취 마취가 조금 따끔해 깨매는 거 하나도 안 아파 연예인분이니까 연예인분이니까 안정된 어 진짜?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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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야 나도 너 때문에 긴장 엄청 많이 했어 내가 원래 피를 되게 무서워하거든 너 지금 심장 뛰고 있지? 나도 너 너 때문에 지금 출팡 나왔는데 나도 심장 완전 뛰고 있어 너가 피가 안 멈춘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멈췄다 야 우리 우식군 한결 편안해진 모습인데요 병원 응급실에 꼬마 환자를 무사히 이송하고 나서야 이들의 첫 번째 구급대원 임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웠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대원으로서 좀 잘해볼까 일일이 구한다라고 해서 일일구라고 부른다죠 일일구 소방대원이라는 무게가 우식군도 구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 배웠어 바로 식당으로 가고 싶어 아 그럼요 아 배웠어 사무실 들어가서 일단 다녀왔다고 인사부터 하고 들어오고 올라갈게요 아 아멘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